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닥을 시동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가CA 보여는 호들을 확인할 때 요oken 아, 재미있을 텐데, 아는 사람이 없어 뭐 고대 지금 고작 3개 파 놓고 어, 뭐 이제 끝이 보이는 거니 어머니 야, 여기로 가고 싶은데 야, 시간, 시간 나와 뭐, 언제 잊는 거야 이거 물김치 그릇은 아니겠죠? 어, 그러네 기인이요 일단 아빠, 아빠 와서 앉으라고 그래 반은 목달을 했어요, 반은 들어갈 때 목달 생기게 해 나 오늘 여기 지름을 보고 있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되게 큰 손인 줄 알았는데 되게 작은 중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밥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밥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밥을 준비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너무 맛있어